네, 스티면 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간 증시, 오늘 시장에서 어떤 특이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시장에 대한 예측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이점에서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로봇 택시 10월 10일에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도 올라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특이점에서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송매전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 주까지 세 번째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면서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월수팀, 백인현 매니저, 박병준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한 주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그래도 기분 좋게 간 것 같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차 전지 이번에는 진짜일까? 이게 바로 오늘장 한 줄평입니다. 물음표네요? 네, 사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특징적인 점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기존에는 양극재나 소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장비주들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외에 전력 인프라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지 부딪지는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거래를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 버프를 받아서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도 6만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번엔 진짜일까? 물음표로 끝이 났는데 이게 과연 느낌표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두 번째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저는 지금 미리 한번 오늘장 한 줄평을 봤는데 영화 포스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 말씀해 주시죠. 이미지를 한번 제가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입니다. 브레이드 피트라고 유명한 미남 배우가 출연했던 그 영화인데 제가 가을의 전설이라는 이미지를 냈던 것이 뭐냐 우리나라 드디어 한국중시가 가을의 전설적인 랩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을의 전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간직하도록 제가 준비한 이미지인데 그러면 왜 그런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모처럼 일본보다는 살짝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시왕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왕 같은 경우는 삼중바닥을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8월에 아래꼬리, 9월에 아래꼬리, 10월에 양봉을 만들면서 삼중바닥을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동안에 우리나라 금투세 문제 그리고 또 미국은 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증시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9월 말 때 강력한 경기 부양청정을 폈고 그리고 내일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갔던 종목을 보면 반도체 갔죠.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화학주, 화학주가 문제였어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엄청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80% 폭락이 나왔는데 화학주가 갔고요. 그리고 또 2차전지도 갔어요. 우리나라 주력 세계 1등 전압이 2차전지 갔고 또 은행주, KB금주도 오늘 장중에 5% 올라갔거든요. 또 그러면서 또 전력 전성 기기 또 뭐냐면 원자력 관련주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올라갔다는 부분. 이거는 그동안에 7월달 이후로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돼 그 모습과는 좀 틀린 새로운 모습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드디어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로 올해 12월 말까지 해서 지금 가을부터 해서 가을의 전설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의 전설, 저는 참고로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가을의 전어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전설, 이게 가을이 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영화의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렐리가 그만큼 렐리가 가을의 전설을 쓸 정도, 레전드급의 렐리가 올 가능성이 크다. 혹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연말까지 코스피가 3천도 뚫을 수 있다. 그럼 놀라운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을의 전설이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을의 전설, 삼천까지 뚫고 올라가는 도입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전설의 고향 랠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한줄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줄평은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 반등을 좀 준비해보자고 설명을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바로 내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선반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전체 영업이 10조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5% 정도 감소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또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또 그래도 매수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3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들, JP모건 이런 기업들 이제 다 실적 발표하는데,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실적적인 종목들 위주로 이제는 좀 선별을 하셔야 돼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반응을 기대해보자. 그리고 지금 실적, 당장 코앞에 놓여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의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특이점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일 오전 발표가 됩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현재 10조 7천억 원대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연초에 봤던 수치보다 30%가량 내려간 수치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주가가 안 가고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삼성전자를 두고 3쪽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오은영 선생님의 실적 솔루션이 내일 나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2주, 1주, 지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그 입장 철회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효성이 지금도 유효한지 내일 시장, 내일 그리고 실적 발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제가 이미지 1장을 준비했습니다. 꽃샘, 꽃샘추위라는 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삼성전자가 혹도강 겨울이 시작됐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겨울은 끝났다. 그래서 혹도강 겨울은 끝났고, 이제는 3월 달에 꽃샘추위가 되지 않을까. 먼저 계절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드디어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오늘 또 외국인들이 한 900만 주를 팔았어요. 그 외국인들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최근에 삼성, 오늘 지금 삼성전자 팔았지만 우리나라 연기금하고 그다음에 투신해서 받아주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느냐.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시점이 한 겨울이, 겨울이 시작된 게 아니라 겨울은 끝나고 꽃샘추위냐. 그렇게 그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린다라면, 먼저 우리가 삼성전자 심리적인 거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모그스탠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삼성전자 보고서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앞다투어서 삼성전자 견해를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까지도 견해를 하향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하향을 절대적으로 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고점이 뭔지냐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합창을 하면서 실적이 좋고 찬양 일색으로 갔을 때, 그때가 그대로 나서 폭락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20년 통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꽃샘치기로 본 것은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부회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경대현 부회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게 지금 거의 한 달 반 됐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전임자는, 새로운 후임자는 전임자의 체제를 어떻게 해야 자기가 나중에 칭찬을 받을까요? 전임자의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손실 처리해야 되겠죠. 손실 처리로 해야만 자기가 나중에 맡았을 때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후임자,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직원들 성과급도 줄 건 주고, 그다음에 손실 처리한 건 손실 처리하고, 그런 회계 보고서가 이번 3분기 실적으로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HBM, 지금 현재 3, 그 부분도 통과됐다 안 됐다 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SK하이닉스만 데려가면 그만큼 비싸게 HBM 반도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리지 세 회사를 같이 하면서 가격 차별화를 정책을 해야만, 또 더군다나 서로 경쟁을 시켜야만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AI 반도체가 지금 산업의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시작 단계로 본다면 계속 케파가 커진 입장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만 또 데려갈 수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데려가리라고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HBM3는 조만간에 아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 방향타를 못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삼성전자를 NLS들이 최근에 3분기 실적 안 좋게 본다는데, 과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거 한번 제가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는 SK중권에서 한 자료인데, 보시면 2024년 같은 경우는 원래 40조에서 좀 낮췄어요. 왜 그러냐면 3분기가 안 좋게 보니까. 그리고 2025년에는 49조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2026년에 가면 57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PBR을 보셔야 돼요. PBR, 2년 후 PBR을 보면 0.9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성장 기업에 또 있으면서도 ROE, 2026년에 ROE가 13%잖아요. 그러면 ROE가 13% 정도 된다면 PBR 아무리 낮게 보다도 1.5배, 즉 자기 순 자산가치 대비 1.5배 정도는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0.9는 싸단 말이에요, 아무리 낮게 후려치더라도.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애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왜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8만 8천 원대가, 그때가 지금 대략 7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두 달 동안에 33%가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렇게 많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절대적인 저피한가 영역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싸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말이에요, 본사를 미국으로 간다 쳐봐요. 이거 당장에 15만 원 갑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극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쫄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신규 매수도 이제는 가능하다. SK 하이닉스보다 더 지금부터는 낫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 특히 HBM과 관련된 테스트 장비나 이런 삼성전자양 그런 회사들도 삼성전자하고 더불어서 같이 본다면 좋은 효과가 노릴 것이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까지는 여기서 7만 5천 원 영역, 그러니까 6만 원에서 7만 5천 원 가면 한 23%거든요. 23%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보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변주 매니저님이 그리는 시나리오, 23% 수익에 대한 거는 당연히 엔비디아 HBM3 퀀테스트 통과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가 통과될 것으로 보면 현재는 재료를 좀 묵혀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들이 재료를 터뜨릴 수 있는데 약간 묵혀놨다. 맛있게 익을 때까지. 그렇죠. 분위기가 익을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익으면 그걸 터뜨리겠죠. 그러면 그 정도 가격이면 주가가 한 번 쌍바닥 나왔을 때, 지금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에서 산파 갈 때 묵혀놨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궁금한 거는 백인현 매니저님,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9월 중순부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선 깨지면 계속해서 이거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5만 9천 원대 가면 귀신같이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확인을 해도 되나요? 지금은 이제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투자자의 투자 성량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면 AI 반도체를 사느냐 이게 약간 갈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12개월 선행 PBR 밴드가 지금 1.0배에 거의 이제 붙어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일단 매크로 지표만 봤을 때는 바닥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반도체 얘기할 때 PC랑 스마트폰 수요,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AI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기대치만큼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전 예약도 잘 안 됐고,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는 스마트폰이랑 PC 수요가 살아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업한과 함께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 바닥이라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삼성전자 지금 사셔도 되죠. 대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보다 SK인X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는 YC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테크윙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엔비디아랑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최근 엔비디아가 3그래를 연속 상승을 했죠. 오늘 장에도 만약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다면, 내일 또 장 초반에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PC나 스마트폰 수요도 수요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AI 쪽이기 때문에, 저라면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는 그냥 삼성전자, 아니면 AI 반도체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9월 17일 FOMC 이후에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9월 19일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닥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시향은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드라마틱하게, 추세적으로 V자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밴드 상방 정해놓고요, 그리고 밴드 하방 정해놓고, 어느 정도 밴드 상방에 접근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방에 접근했을 때 다시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매매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10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내일 실적 발표 결과가 나오면,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정점 통과, 즉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좀 해소가 될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해소가 될지,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해소가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저는 이제 이슈들은 다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출하량을 전체 반도체를 보면, 일단 3분기 출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폭 증가를 할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가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는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한 2.9% 전체 반도체의 출하량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이게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66조 원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시가총액은 170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은 지금 사실 실적적인 우려가 나온다고 해도, 저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논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빼잖아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2,800 지수에 가깝다. 다른 종목들은 전체 밸류에이션이 2,80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빠져도 저는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정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서 또 하락률을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박병일주 매니저님께서. 그래서 하락률을 제가 이미지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30% 빠진 사태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 IT 버블 때, 이때나 30% 빠졌는데, 지금이 지금 3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싼 건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기업의 주가라는 게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되고, 실적이 더 잘 나오면 더 잘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한 번에 매수는 못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시점은 정확하게 좀 맞아 보인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 보면 실제로 이제 수출량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예, 평균 수출량도 그렇고, 3분기 실적까지는 크게 이제 무리는 없을 거니까, 반도체 관련돼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박병주 매니저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가을의 전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도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음, 저는 이제 내일 실적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그래프를 최근에 한 18, 20년 정도 되는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토케스틱이라고 있어요. 스토케스틱.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라는 거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충우돌 하거든요. 그런데 지표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스토케스틱 지표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침체 상태가 이렇게 딱, 지금 침체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바닥이네? 바닥이구만. 바닥이죠? 그다음에 바닥이죠? 바닥이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보면, 거기서 한 50% 이상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 스토케스틱 슬로우로 보는 겁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공개 안 하는데, 스토케스틱 슬로우입니다. 그러니까 K값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데이터로 놓고,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 최근에 15년 정도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저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12주 만에 33%가 빠졌어요. 33%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이 0.9입니다. 2년 후. 그러면 삼성 견제는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다. 그러므로 오리어 내일 만약에 악재가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마지막 악성 매물을 털어버리고 올라가게. 호재가 나오면 거기서 또 갭상승한 은봉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악재가 나와서 개발학 출발해서 받아 올려버리면 오리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실적 이후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백인혁 매니저님,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만 빼고 어떻게든 다 굴러는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요. 오늘도 주가는 1.58% 올라갔고 코스닥도 1.56% 올라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막 3쪽이 3쪽이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안 가도 이렇게 시장에 올라간 추세가 나온다면 이 추세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 정도가 그나마 간 거 한계라고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AI 쪽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에 마감이 되는 미국 증식, 거기에서 엔비디아가 4거래 연속 반등에 성공하느냐 이게 가장 더 큰 관점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못 나오더라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PBR 밴드 잠깐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저점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긴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최근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논대로 보시고 반도체도 지금 현재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하이넥스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반도체를 같이 보지 마시고 지금은 엔비디아랑 반도체를 같이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전력 인프라 따라 올라가게 되고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 쉬어가면 그 외에 바이오나 조선이나 그리고 2차전지 쪽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현장검사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니다, 수요율이 좀 불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김병진 매니저가 바라봤을 때 지금 HBM3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계속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이야기만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정도 시나리오, 이번 정도 단계가 온 거라면 김병진 매니저님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퀄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TSMC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TSMC에서는 경쟁사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HBM3를 만드는,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지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이 TSMC가 이 패키징하는 것들, 엔비디아의 칩을 다양한 이제 대만의 기업들이 패키징하게 되면 삼성전자 퀄테스트 빨리 될 거다, HBM이. 왜냐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대만의 다양한 기업들이 뭐 AI 가속기를 만들면 거기에서 삼성전자, HBM 쓰는 기업들이 생길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TSMC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퀄테스트가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이제 많았는데 사실상 뭐 이 이슈들은 워낙에 많이 나왔던 뉴스라서 지금은 시장에 이게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라고는 보지만 납품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짜 최종 승인 나오고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NVIDIA HBM3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정말 오피셜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사실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어디 방향성을 좀 잡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직접 들어본다라면 아, 이 방향성을 잡고 가야겠구나. 이 섹터를 봐야겠구나. 딱 잡힐 것 같은데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DI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박병주 매니저하고 인연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DI를 고기 지점에서 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려서 주가가 그 뒤로 3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DI 고점을 보면 6월 말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원, 3만 800원 찍고 나서 지금 최근에 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DI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는 HBM 장비 테스트 장비입니다. 즉 후공정 장비예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가 불량품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한테도 DDR5에 해당되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다리를 거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간 거죠. 이제 YC도 이제 TI와 간 다음에 같이 갔는데 특히 이 회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종목에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제가 보시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주간 그림인데 여기서 주가를 빼고 여기서 빨간색 선이죠. 빨간색 선이 60주 선인데 그 뒤로 단봉이라고 합니다. 이거 봉우리가 짧은 것을 캔들을 단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봉. 이거를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는데 단봉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매집형 그림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터뜨리면서 팔아먹는 건데 지금은 캔들 모양을 아주 짧게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형태예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번에 내일 시력 발표를 보이고 그럼 삼성전자 주가 방향이 완전히 틀어진다면 DI도 이제 매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한번 불귀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선택은 DI였고요. 이어서 102년 매니저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증착장비 쪽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면은 이제 레거시라고 봐야 되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LD 증착장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선남 공정에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SK 아이닉스가 AI 반도체로 부각되면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증착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아이닉스가 가장 주력 매출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 테스트 그 외 증착장비 관련 종목들도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전에는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었는데 특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부각받았을 때가 삼성전자가 잘 올라갔을 때 유진테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착장비 쪽에서는 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을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 SK 아이닉스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증착장비 쪽에서는 SK 아이닉스 밸류체인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는 어디에 좀 주목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지난번 반도체 설명드릴 때 장비 쪽들을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 SK 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장비는 장비보다 하이닉스처럼 윗단이 좀 더 좋다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둘 다 좋은데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를 얘기해준 겁니까? 사실 SK 하이닉스를 선정한 이유는 HBM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장비 쪽 설명을 드릴 때 PSK 오이딩스나 이번 달엔 테크 행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HBM 쪽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HBM은 어쨌든 수요가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어쨌든 6%나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보다는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 내기 편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 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나와서 한 번 더 연결을 좀 지어보고 싶은데 마로니의 입세님께서는 삼성전자 7만원까지는 반등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파란얼음님께서는 삼성 5.7, 5.8까지 열나던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5만 7천원, 5만 8천원 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의견에 좀 뭔가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게요. 매니저님도 우리 계속 앞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종목들 얘기 나오면 다 밸류체인이 SK 하이닉스로 묶여있어요. 지금 오늘 얘기해주신 종목들 보면 백인년 매니저님 삼성전자는 결국 올해 실정 얘기 쫙 했지만 기대치는 낮추는 게 좋은 거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치를 낮춘다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타이밍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사실 2차전자도 잘 올라가고 바이오 일부 종목들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도 요즘 올라가고 있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막대한 자기 자금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투입했다고 봤을 때는 시장 상승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 섹터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막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만한 종목에 미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 공격적으로는 투자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견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10월 10일 테슬라 로봇택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둘러싼 매크로 불확실성이 조금씩 조금씩 좀 거쳐져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차전지가 이렇게 좀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OX를 통해서 2차전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얘기 꺼냈을 때 세 분 모두 O를 들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에 대한 의견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오늘을 거치면서 더 확실해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지난주 수요일보다 오늘 정도 와보니까 2차전지 업황 더 강력한 O가 됐습니까? 뭐 저는 그대로 O가 맞다. 더 강력한 O는 더 강력한 O라고 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언제 양산하느냐 이게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던 요새였거든요. 근데 8월에 따라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8월이 지났는데도 감각 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이게 12월부터는 원통용 배터리 4680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조금 더 호재가 더 플러스된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니켈 가격 하향 안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다면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라는 것이 좀 얹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로봇특시에 대한 부분은 10월 10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인 것 보면 2차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4680 배터리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이슈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가 2026년까지 4개의 신형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건식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건식 공정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는 CIS가 건식 공정을 하고 있고 에이지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서는 PNT라는 기업이 건식 공정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어쨌든 건식 공정 도입해서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건식 장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양극제를 좀 사용하겠다라고 했어요. LFP, 리튬 인산철이라든가 리튬 망간 인산철, 양극제 새로운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탑머티리얼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개의 신형 배터리 출시 계획인데 여기에 또 실리콘 음극제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4680 배터리에도 실리콘 음극제가 들어가고 앞으로 다양한 차종의 실리콘 음극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종목들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 추가적인 호재는 테슬라의 신형 배터리 뿐만 아니라 EU 쪽에서도 중국산 EV 자동차나 부품에 관세를 좀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중국산 자동차 부품 사용하지 않도록 관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2차전지 기업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건 자동차 업종에도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680 배터리 이것까지 좀 체크해 보셔서 관련주 TCC스티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80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연말 연초에 항상 이런 거 합니다. 내년 증시 대전망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항상 기억 제가 작년 그래서 작년에 올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반도체가 상반기에 되게 좋을 거고 하반기 좀 우리가 외투로 입을 때쯤 날씨가 추워질 때쯤에는 배터리 2차전지를 봐라 라고 예상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어째 그게 좀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시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네. 지금 사실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도 또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기차 판매량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인도량 발표가 됐었는데 시장 눈높이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지났다라는 점을 우리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주변 국가, 프랑스나 영국, 그 주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게 될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장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항상 실리콘 음극제 밸류체인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대주전자 재료 급등했고요. 그리고 나노신 소재, 제이용 모두 따그리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늘 테슬라 이슈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TCC 스텔이나 동국산업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약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기존에 불편했던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불편했던 점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다양한 안전성 이슈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실리콘 음극제를 어차피 채택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도 실리콘 음극제를 공급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기아 쪽, 기아 쪽에도 실리콘 음극제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지 다양한 고급 차종에만 실리콘 음극제가 탑재되었다면 이제는 보급형 차량에도 전반적으로 실리콘 음극제가 탑재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양극제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제 밸류 체인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제에 대해서는 102년 매니저가 거의 7월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로 보시면 잘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우리가 2차 전지 좋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번에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사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대선 끝나고 안전할 때 사야 될지 사면 늦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2차 전지들의 주가의 방향성을 저한테 여쭤보신 거고 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줄은다면 가냐 안 가느냐 그 방향성을 여쭤보았거든요. 그리고 대선의 영향을 발견하여.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시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종목이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핵심되는 종목이 저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2차 전지에서 가장 먼저 갔고 저점에서 거의 4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제가 주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러면 그거를 볼 때 저는 캔들이라고요. 그거를 볼 때 연봉을 보고 연봉, 그다음에 분기봉, 월봉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순서가 가장 큰 것부터. 그러면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을 그러면 바로 앵커님에 질문했던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우리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4분기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번 10월에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으로 보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봉으로 보면 이제 겨우 꼬리를 달고 올해 안 좋았던 과거를 극복을 하고 있어요. 양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달만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이슈를 2차전지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도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주로 올라가는 상승 재료의 이슈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한테 4680 배터리를 올해 연말까지 양산해달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지금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종목은 삼성 SDI가 되겠는데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차전지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지금 시간 조종과 거의 3년 동안에 걸쳐서 시간 조종을 했고 즉 기간 조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8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빠졌다 이거죠. 자산가치 PBR 1배 수준까지.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뉴스는 악재에 민감하지 않고 호재에 민감한 뉴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항상 주가 위치하고 같이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종목도 현재 본다면 연봉상 은봉이지만 현재는 분기봉에서 양봉을 지금 지난달에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따라서 2차전지에 관련된 뉴스들은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나오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번에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가 둘이 지금 뽀뽀할 정도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대표 이사인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좋겠죠. 민주당은 2차전지를 지지하는 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그곳 보험을 들려고 내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유세장이 나타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그런 똑똑한 행태를 본다면 제가 같은 경우는 2차전지는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주목에 대한 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나라 종합지수 시황이 2750도는 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 시황이 고전을 치면 종목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리한다면 2차전지를 좋게 고되 정합지수가 2750 정도 온다면 2차전지들도 단기 고점으로 보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작용을 할지 안 할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갔던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 작년보다 좀 됐죠. 작년 여름에 올랐던 상승 랠리랑은 종목들 군도 포함된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TCC 스틸, 원준, 동원 시스템즈, SKI 테크놀로지, KNS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2차전지 상승 랠리를 점쳐본다라고 쳤을 때 주도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번에? 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좀 어디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은 오늘의 이 좀 색다른 종목들의 상승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사실 기존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오늘 외에도 최근에도 반등을 보인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양극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믹싱 장비 쪽에서는 윤성 FNC가 많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원통용 배터리 쪽에서는 기존의 원통용 배터리 소재인 니켈 동원 강판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TCC 스틸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니켈 동원 강판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동국 산업도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TNT도 급등을 하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소재주뿐만 아니라 장비나 부품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진짜 2차전지가 찐반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약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이제 과거에 섹터별로 대장주에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믹싱 장비 쪽에서는 TSI도 있겠지만 대장주인 윤성 FNC가 오늘 상승률이 컸고 그리고 동국 산업보다는 TCC 스틸이 상승률이 컸고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사실 PNT가 압도적으로 대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과거 주가가 급등했던 대장주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이번 상승률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종목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년 매니저님이 보고 있는 종목은요? 저는 실리콘음극제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PNT 보고 있는데 일단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나누신 소재나 제2호보다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실리콘음극제 쪽에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최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급형 전기차에도 실리콘음극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4분기나 내년 1분기 이후의 실적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는 롤트롤 장비를 우리 국내에서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PNT 말씀드릴 때는 수주 규모만 2분기 말 기준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수주 규모가 매 분기마다 따박따박 매출로 인식되고 있고요. 장비 쪽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기업은 PNT밖에 없다. 다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PNT 어떻게 보면 장비에서 하나, 소재에서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개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매니저님 하나만 그냥 짚어주세요. 둘 다 사셔야 되는데요. 둘 다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둘 다 사셔야 됩니다. 진짜요?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50, 50을 꼭 나눠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로 꼽으면 안 될 정도로 장비에서나 구축해놔야 되고 소재에서나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넘어가 볼 텐데 종목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지금 2차 현지 상승 낼리 온다면 어느 쪽에서 주도 섹터가 나올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는 전고채 쪽이 좀 수급이 좋았는데 전고채? 네, 근데 한 번 주가가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4680 원통령이 하반기 이슈가 있으니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대주전자 재료를 가장 좀 좋게 보는 종목인데 네, 또 우연치 않게 또 백의점 매니저님이랑 겨첩닭 뭐 워낙에 많이 말씀해주셨던 종목이라서 좋은 종목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저도 대주전자 재료가 탑픽주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실리콘 음극제 쪽 갔을 때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JEO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모두 지금 대장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이 워낙 잘 가고 그 다음 타이밍 되면은 이제 슬슬 2등주, 3등주 갈 타이밍이 됐는데 아직은 대장 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대주전자 재료랑 나노 신소재랑 똑같은 이제 실리콘 음극제에 관련된 종목을 엮이긴 하지만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는 진짜 실리콘 음극제를 독점적으로 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노 신소재는 이제 CNT 도전제, 첨가제 같은 거를 넣어서 실리콘 음극제의 안정성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첨가제를 하는 거라 좀 다른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주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로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디 2차전지 내에서 셀, 소재, 음극제, 장비 다양하게 있죠? 어딜 좀 주목하세요,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깝고요. 제가 특별한 포트 대결 그 시간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알루미늄과 약간 닮아있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좋다라고 얘기해주셨고 우리 특이점에서 얘기해주실 종목은 뭡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I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SDI 이 종목을 제가 새로운 기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 준비한 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그래프 기법인데요. 기법은 상승 다이버전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기법이 나오는 것은 주가가 오랫동안 장기간 하락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바닷건에서 그런 걸 모두가 포기할 때 이런 기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왼쪽에 있는 네모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스토케스틱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상대, 매도의 상대 강도인데 가격은 떨어졌는데 매도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죠. 이 구간을 우리가 매직 구간이라고 불러서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0주선을 안착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양이 참 좋은데 그러면 이런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내년 실적 대비 이 회사의 주당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내년 실적 대비 한 32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처럼 2차 전지라는 성장업체가 자기 순자산 가치, 즉 청산 가치보다 지금 낮게 있는 상황에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도 빠지고 기간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약했지만 향후에는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48만 원대 그다음에는 120주선인 55만 원대도 계속 가는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얘기해줬고 진짜 종목은 잠시 후에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15억 달러, 한화로 2조 230억 원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제1일렉트릭 15%, 현대일렉트릭 6.3%, 재룡전기 5%. 노후와 전력 설비 교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작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기대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된 박스권을 뚫고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다시 보니까 전력 인프라, 일렉트릭, 송배전망 관련주들이 7월부터 윗단에서 박스권을 잘 그려봤더라고요. 이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는 추세가 왔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가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주셨던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사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를 받은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무관하게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북미 시장에서 수주를 받고 지금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사실 반도체 이슈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저점에서 변압기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미국 에너지부 집계에 따르면 미국 송전선의 70%는 최소 25년 이상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용으로 생산된 전압이 가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낮춰주는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40년 이상 사용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노화가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차지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이랑 자꾸 엮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못 가다 보니까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좀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반도체랑 무관하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그 기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주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수주를 받을 물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너무 이제 업학만 보고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반도체랑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랑 엮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등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잘 잡아 나가신다라면 충분히 그쪽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데니디님께서 AI가 다시 건재함을 보이면 전력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전력을 봤을 때 반도체 AI와 함께 묶어서 보는,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 뭐 이제 올라간 이슈를 보면 이게 AI 때문에 올랐다. 그럼 계속 반도체가 좋아야 여기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력 인프라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업황이 좋았을 때도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수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립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OX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OX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변압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모처럼 좀 올라간 모습인데 이 전력 인프라가 올라갔을 때 항상 이제 형이 가면 동생이 따라가듯이 따라가던 동생이 전선 관련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전선 관련주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이제 전선도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에 올지 안 올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좀 이제 돈을 버는 시기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좀 우리가 변압기만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전선도 기다려볼 만한 타이밍인지가 좀 궁금한데 전선 괜찮게 보시면 O 들어주시고요. 아직은 변압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OX,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전선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오늘 미국의 투자 소식이 나온 거는요. 변압기 투자가 아니에요. 송배 전망 투자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수혜를 보는 이슈인데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다. 변압기가 먼저 깔려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선주들이 수주가 먼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공사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변압기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선이 배치가 되는 공사 순서이기 때문에 변압기 사이클이 한번 돈 다음에 그다음부터 변압기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 전선 관련된 종목들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근래에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략만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가 좀 납품이 됐던 곳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전선주도 좀 깔리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에너지부에서 약 15억 달러 2조 원 규모의 새로운 송배 전망 프로젝트를 또 발표를 했고요.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송배 전망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4개의 송배 전망 건설 프로젝트를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식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수주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보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종목들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한전선이라든가 가온전선, 대원전선, 산해전기,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이 전선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선 이야기 들어봤는데 박병준 매니저님도 오류를 들어주셨거든요. 박병준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변압기가 더 좋습니까? 전선이 더 좋습니까? 현재 이번 주만 본다면 변압기 관련주들이 반응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주를 이번 주만 북한에서 본다면 변압기를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된다면 전선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니까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 관련주들이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주가가 미리 올라온 다음에 이번 주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되면 주가가 꽤나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눌림욕을 준다면 현실적인 매매에서는 변압기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 있고 전선 관련주는 목요일 정도 눌림욕이 완성되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압기 관련주들의 지금 수주의 잔고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제가 준비한 자료, 북미 전력 변압기 시장 규모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2021년 대비 2030년에서 거의 10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친환경 전력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도 예상 규모를 깜짝 놀랐습니다. 1930억 달러가 투자가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0억 달러가 아니고요. 그러면 엄청난 규모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금 수주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걸맞아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현재는 7조 9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조 6천억이 넘는 굉장한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변압기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재료용점이 있거든요. 재료용점이 이 종목이 실적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오더라고요. 제조업체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60% 이상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 대비 또 2배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들이 전부 다 실적을 근거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변압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선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를 볼게요. 이거는 가장 또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주가를 보면 23년 초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3만 7천 원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사이에 10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점은 조심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지금 최근에 전력전선기기 관련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 연달아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올라간 상태고 실적도 좋고 수주도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조선주가 좀 생각이 나요. 물론 그렇지 않을겠지만 현재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주가가 또 저점에서 많이 왔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내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주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익을 누리시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변압기의 상승세가 더 강할 수 있고 다음 주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선까지도 기대감이 함께 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종목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이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변압기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재룡전기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에서 타픽을 뽑으라고 하면 과거에는 LS 일렉트릭을 많이 뽑았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룡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재룡전기의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것은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를 받더라도 저가 수준은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의 수주를 받는다든지 장사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변압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본 보니까 박병주 매니저님도 재룡전기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채팅창에서 조진아 님이 확실히 HD 일렉트릭은 상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피하고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요.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오른 종목을 조금 매수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어차피 HD 현대 일렉트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외에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실 박병주 매니저님한테 드린 거거든요. 박병주 매니저님도 재룡전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본 건데 백인영 매니저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거 대리 답변으로 괜찮습니까, 방금? 제가 받아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재룡전기를 저는 이제 제가 수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839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00이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38%, 거의 40% 정도 되는 수치고요. 그러면 제조업체가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세고 그만큼 공급보다는 수요측이 굉장히 세다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에 벌써 1425억, 그다음에 영업이 585억,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이익이 3000억이 넘을 거고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60%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1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거든요. 그러면 퍼가 한 10백 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38%면 퍼가 자기 순이익 대비 30%를 줘도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아까 DI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여기가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 놓고 단봉 캔들이라고 이걸 단봉은 계속 매집하는 캔들입니다. 그러면 4주 연속으로 계속 매집을 했어요. 서서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살짝 그 위에 치고 올라갔는데 내일 만약에 눌리목을 준다면 좋은 맥점이 되지 않겠는가, 재룡전기. 실적도 싸고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직전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설명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은 어디예요? 저는 변압기 말고 전선으로 갑니다. 전선 관련돼서 소식이 나왔고요. 고압증류 전송 기술을 활용한 투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선택을 했고요. 대한전선을 바꾼 거예요? 효성증공업이었는데? 원래 저는 효성증공업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변압기에서 전선을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돈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던 금속거래소의 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수익성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 구리는 전선,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은 전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선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전선 관련된 목표는.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까지 바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까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번째 특이점, 특이점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2년 매니저의 무료방송이 있는데 오늘은 또 주제가 어떤 걸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매니저님?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들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오후에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눈높이가 높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다면 중국 소비주들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에 들어오셔서 중국 소비주들 탑픽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장 전에 중국 소비주들 미리 보게 하려면 백인년 매니저의 무료방송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2시 10분 무료방송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가을의 전설이 시작됐다. 그러면 거기서 주도주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대화 제약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다음 이틀째 장중에 23% 급등하면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대화 제약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중국 경기 부양책을 치면서 미국은 갔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갔느냐? 금투세의 악령을 벗어났다. 따라서 이제 서름을 딛고 우리나라도 이제 화려한 그런 가을의 전설 거기서 주도주가 뭔가를 오늘 2시 10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의 전설이 옵니다. 브래드 병주 매니저의 무료방송 가셔서 좋은 소식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방송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무료방송 잠시 후 10시에 너튜브의 MBN고드 김병진 검색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번 주에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바로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아, 그럼 채팅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당장 내일의 수익 종목을 알려달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화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그런 종목들을 무료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김병진 매니저의 잠시 후 10시에 진행되는 무료방송 가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탑5로 이어집니다.